흐흐흐흫 화살 한방으로 세상을 평강롱 우기님 제가 일부러 그런게 아니구요 애쉐요 제가요? 아..나 애쉬 되게 못하는데? 하... 큰일 났네? 제가 애쉬 되게 못하거든요 에이..ApAc 할까요? APAc? w! wapac 제가..아 이게 스킨이 아.. 이게 럭스랑 애쉬가 되게 오래됐어요 우리가 처음에 원딜 시작할 때 애쉬를 시작한다고 가렌, 애쉬, 라이즈 알잖아요 라이즈를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애쉬가 있어 스킨이 AD라고? 아 AP계수 없어요? 그 AD로 올라가는 거야? 아 그래요? 고마워요 아 궁만 AP야? 궁셔틀? 궁만 AP구나 아 그래 저번에 그거구나 뭐였지? 아 전에 배웠는데 누구? 내가 누구? 아 맞아 제이스 제이스가 AD계수를 올리면은 그 파워 그 뿡 하고 나가는 게 되게 높다고 했었지? 그때 내가 이거 머리 날아가는 구체인데 왜 AD야? 이러고서 님들이 막 뭐라고 열받아 했었잖아 답답해 했었잖아 그거랑 비슷한 건가? 음 그냥 원질템? 어머넌 무한의 대검? 숙련도가 이게 뭐라고 1700점이나 있어? 음 드래븐도 6000점 아 깜짝이야 아도라님 제 친구가 된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벤트로 에 저보다 대기업이신 분들 가끔 이렇게 초청 정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질게임이고요 에 최소한의 룰을 가지고는 있어요 산신팀 하니까 너무 좋아요 마오카이도 못해도 괜찮아 어 애쉬가 나라고 바꿀 수가 없어서 내가 바드가 없어가지고 코알락지님에게 애쉬를 너무 주고 싶었는데 나랑 교환되는 건 다리우스밖에 없어서 나도 주고 싶었지 바드라도 살까? 교환을 위해서라도?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이러면 드레이븐을 이제 바드가 다 마킹해줄 거예요 바드 핵자래요? 이거 감전이면 이거 혹시 바드가 원딜 받으나? 바드가 원딜도 된대매 그럼 내가 이걸로 W만 하는 거야 아 BF구나 무한의 대검이 아니고 이걸로 W만 뒤에서 좀 짤짤을 하면 어 조이가 포킹으로 이렇게 할 거고 음 코알락지님 바드한테 개투린다고? 바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또 어떻게 그렇게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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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갈래! 와아아아아아아 코알락지님 어디로 아무튼 W만 하자 시야만 밝히고 어이야야야야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뭔데! 뭔데 퍼브를 바드가 따졌어요 바드가 따졌어요 하필이면 우리 바드가 이이이이이 우리 바드 우리 바드 못 잃어 코알락지님 어딨어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아 무서워 내가 스킨은 있는데 스킨 끼지 말 걸 그랬나봐 이렇게 W 어우 100이나? 치명타가 터졌네? 치명타로 W 받치면 개꿀이겠네 어때 그렇게 해봅시다 내가 W로 열심히 할게 내가 AD는 못해도 5초 뒤에 W 쓸 수 있음 뒤에 있으면 되잖아 누구 뒤에 있어야 되지? 내가 제일 뒤에 있을게 이렇게 저기 닿지? 어이 깜짝아 그래 이렇게 때릴게 한 대씩 어이 깜짝이야 나도 택시 아이 쭈님 택시 감사합니다 다음 판은 막판이에요 아이 쭈님 그리고 아까 어디 갔어 Q는 없는 스킬이죠? 저기 저렇게 나간다고? 아이 쭈님 제가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듀마님이랑 플로라님도 아까 3000원 충전하신 거 그거 바로 쓰실 거죠? 아니 지금 다음 판도 택시 필루리님 맞아요? 뭐야 힐 힐 힐 힐 아이고 아이고 힐 늦었어 아 힐이 또 죽고 나서 썼어요 다들 미포랑 바드 신경 쓸 때 내가 뒤에서 짤짤이를 넣고 있을 거야 이렇게 뭐야 또 당했다고? 뭘 맞은 거야? 어 나 Q가 쌓였어 어 나 Q가 쌓였어 어떻게 해야 돼? Q 써야 돼? 이렇게?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이렇게? 어 썼다 히히힛 히힛 Q 썼어요 Q 썼자염 Q 썼으면 우린 더 강해질 수 있음 예 플라스 에드님 적어놨고요 어디 갔어 나 아 깜짝이야 어디까지 갔어? 아 종주스로 당기시는 거구나 맞다 종이 있었지 아 나 W 아무데나 쓰면 안 돼 한타가 생겼을 때 슬로우가 있잖아 아닌데? 슬로우가 없네? 예전에 이거 슬로우 있지 않았어? 아닌가? 아예 아깐 좀 디미지가 들어가는 것 같더니 이제 하나도 안 들어가냐 아 여기 나 앞에 있으면 안 돼 앞에 있으면 안 돼 바드가 지금 후반 성장을 위해서 종을 열심히 모으고 댕입니다 아 슬로우는 패시브야? 야 이거 뭐 해야 되냐 애쉬 모든 스킬 평타에 패시브로 슬로우 아하 이게 내가 맞을 때는 W가 겁나 아프던데 럭 vacuum 룰루를 때리고 싶었는데 그냥 굶음 오자마자 쓰는 거야 쿨은 돌아 어 Assim 제때 못쓸 스킬 아! 영Disinsky 아!! 뜨거! 뜨거! 앗 뜨거 아! 앗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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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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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그렇게 아까 나는 궁이 오면 궁이 그렇게 쓰고 싶더라고 내 무한의 대금 가는게 맞아? 이게 처음에? 오늘 금요일이에요 초청전이 있어서 제 그 트위치 방송 하단에 보시면 월 일정표가 있어요 가끔 그 일정표가 조금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신 초청전이에요 점프로 사신 초청에서 칼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벤트가 중간중간에 끼면 일정표가 조금씩 바뀝니다 반갑습니다 다음판이 막판이에요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아이씨 아 힐 또 늦었어 아이씨 코알라 지금 못 이뤄 정말 아이씨 손 늦었어 아이씨 힐 쓴다고 썬놀스 왜 이렇게 누리지? 아아 아이씨가 나양 미안해 아아 무기력해 얍 아아아 아 약해 약해 빠진 것들 아아 치명탄은 터지네 아 무서워요 누가 들어갈 때 내가 이거 궁을 써야 되는데 아 지금인가? 아닌데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소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소 이렇게 지금 아아 어잠깐만 우리가 들어가는 챔피언이 없나? 어 이거 어떻게 이니시가 걸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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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가면 저기 인삼 있어 너 간다고요 여길요? 설마 여기 간다는거 아니죠? 초롤럭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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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맞았어요 으흐 아 아 뜨거 야 모드 때려봐 때려봐 플로우 붙이고 때리고 야 여기 룰루가 살아있네? 오이 깜짝이야 받아라! 안맞네 궁을 피해서 그쪽으로 간다면 야 큐랑 제가 포탑을 끼우신다 여러분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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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야 고대로 맞았습니다 난 말뚝뜨리니까요 내가 이 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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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되는데 일조를 했어요 아이씨 안되네요 곧 죽겠네요 곧 죽겠구나 아 눈덩이 맞아 곧 죽겠구나 이거 무대를 가는게 맞아요 근데? 정수약 탈자였을까? 정수약 탈자 어때? 내가 W만 쓰니까 이거 무대는 원래 가는거 같고 치명타 왕뇨 아니면 치명타 아이템으로 계속 가야되나? 치명타 아이템으로 계속 가야돼? 무화.. 저기 아까 그 정수약탈자를 가가지고 만화를 조금 소급을 하려는데 어디갔어? 나 우리팀 다 어디갔어요 두나 불가래요 아야 얘 마이가 피했어요 아이 내 궁을 마이가 피했어요 뭘 가도 의미가 없겠네 아.. 하.. 치명타 이걸 갈까? 아 신발 신발 사자 신발 광전사의 신발 무슨 의미가 있겠니? 계속 나아가야 해 계속 나아가야 해 계속 나아가야 해 어어 이거 안되나? 야 내가 슬로어를 붙여줄게 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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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플킬 도망가 방금 무슨 핑이.. 아 내 핑인가 내가 세를 좀 모아야겠다 내가 q는 없는 스킬이고 세를 좀 빨리 찍어가지고 우리 치명타 시야를 도와주자 맞았니? 안 맞았네 아 맞다 포탑 깨야지 우리 원딜이 여럿이야 포탑 깰 수 있어 난 뒤에 슬로우 뒤에 뒤에 뒤로 뒤로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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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퀵 슬로우 슬로우 퀵 퀵 그리고 우리 원딜이 물릴 것 같으면 때려 가까운 데 때려 일단 가까운 데 때려야지 못하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가까운 데 때려 아유씨 아유 뭐야 오라니까 없네 아유 우리 너무 연약해다 아유 탱커도 없어가지고 연약하다 야 안 돼 우리 너무 연약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네 사수 너무 강해 하하하하 안 돼 네 사수는 와 드레이븐이었구나 이럴수가 승리는 안 돼 승리는 뭐가 해야 되냐 내가 칼 들어봐 으으 드레이븐이라니 어디갔어? 나 왜 여기서? 왜 나 여기서 쳐맞고 있어? 아야야야 아 저게 돈핀 같은 소리가 내꺼였고 아아아아아아아 아니 나 저거 맨날 맞아 몸집도 약한데 올거에요 아야야 아야 아야야 무서워 아아아 얍 안맞네 야 나 수확 10개 모은거 실화냐? 레벨당 하나씩 모으고 있어 힛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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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왔어 나한테 왔어 누가 나한테 왔어 앞에 때려 앞에 때려 때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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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모르겠는데 됐어 뭐지 모르겠는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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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아 우와아아아 와 우리 건물 깨야 되는데 빨리 건물 깨러 가자 건물 깨러 가자 됐어 됐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붕샷 구이 이렇게 쓰는 거군 빨리 가자 건물 깨러 가자 포탑 하나 밀 수 있을까? 포탑 하나 밀 수 있을까? 포탑 하나 밀 수 있나? 포탑 밀 수 있나? 못 미나? 아니 거길 막겠다고? 못 밀겠는데요? 못 밀겠네요 못 미네요 못 미네요 못 미네요 아 못 미네 아 못 미네 까비 아 미니언이 너무 많았다 우와 아아 아 물렸어 물렸어 아 조이 물렸어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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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물렸어 나도 물렸어 아아아아아 으아 무기력하다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잠깐만 대사용 이건가? 이건 맞지 밥 먹고 왔더니 애쉬에요 불편하죠? 얼참할까 고통이었는데 아니 아까는 우리가 이겼어요 아까는 우리가 이겼다고 그래서 지죠 공속이요? 공속을 왜 해요 공격을 안하는데 난 W랑 궁셔틀 하나 둘 셋 앗 아하하하하하하 궁셔틀 이라고 했는데 방금 에이 W에 투자했습니다 W 떡상합니다 어떻습니까 W코인 타시겠습니까 Q는 찍지 않지요 안 모이거든요 아 근데 저쪽에서 이니쉬를 걸고 들어오면 아 마오카이가 들어오면 아파요 아이고 아야야야야야 피해졌다 어떻게 피해졌다 우리 넌 모여있어요 저거 뭐야 쟤네 궁이 마오카이랑 럼블이 궁을 막 써버리니까 진영이 막 파괴되고 우리는 몸이 약하고 뭐 그런 느낌? 그래서 한번 몰리니까 답이 없어 저기도 궁이 왔겠지 뚜벅이야 그리고 나랑 미스포튠이 뚜벅이어가지고 나는 뭐 딜 없는건 뭐 어 저거 타고 오네 저걸 타고 온다고? 눈덩이요? 눈덩이요 순상님 나는 우리 미스포튠을 지키기 위해서 궁을 써야돼 나는 서포데쉬인 것이에요 던져놓고 누굴 먼저 이니쉬를 거는 것은 나에게는 판단 오류에요 조금 때리고 어 궁 썼어 궁 썼어 나 어떻게 누구 뒤에 있으면 돼? 누구 뒤에 있으면 안 묶이나? 아이고 야야 거기다가 이거 봐 이런 데니까 마오코이가 궁 썼어 묶은 데다가 바닥 지지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네 와아 어어어어 어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새를 왜 써? 당황했다 어 눈덩이잖아 눈덩이 눈덩이 무서워 야 나 나 어디다 써야돼 궁을 잠깐만 잠깐만 우리가 뚜벅이야 아이고 저게 맞았네 맞는데 뭐 아무것도 데미지가 없네 궁이 그냥 반역이야? 아니 얘는 뭐가 이렇게 잘 아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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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야 어디 갔어 내가 스킬만 쓰면 없어 아 우리 구워졌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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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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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야 돼 망코리 망코리 때려야돼 망코리 망코리 때려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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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아야 아야 뭐야 아 인삼 으쌰 저거 살아간다고? 에이 가나? 그거 잡으러 갈 수 있어? 와아 싸봉 아 힘들어 어이 포탭도 하나 먹겠네 나 피읍 가야되나? 맞아 궁은 에이픽에서 아 맞아 아까 그랬지 어이 깜짝이야 안돼요 아예예예예예 우리 저희 중환사여 으아아 빨리 가야돼 우린 떠벅이라서 빨리 합류해야해 으아아 몰라? 아 몰라 나를 잡기 전에 내가 걔한테 걸고 도망가는 그런 느낌이구나 우와아 다리오스 다리오스 캐리 다리오스 캐리 가자 이게 니가 맞냐 그걸 아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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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혔어요 아이고 아이참 몰라 루난 인피? 아 이거 루난 트리플 킬이요? 트리플 킬이요? 아아아아 던져도 니사스가 커버한대 으아아 우리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니사스 원딘 실화입니다 누가 니사스 미드라이너라 그랬냐 아하하하하하하하 왜 우리 원진이 애쉬가 나요 아 무기력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죽질 않아? 휴 휴 짤 짤 짤 짤 휴 짤 짤 짤 짤 표를 때리니까 잘 죽긴 하네 아 뜨거워 어디갔어 어디갔어 뭐 잡으니까 덱인데 딜러들이 많기네 음 미드 코르킥 크으 미드도 원진 가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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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딜러 출신 아 그래요? 근데 워낙에 챔프 포기 많아가지고 캐리할 수 있는 챔피언만 잡히면 혼자 그냥 싹캐리 가능하 싹캐리 가능할 것 같아요 포킹이 이쪽 좋은데 원딜이 날아가고 으하핳 하하 근데 한번 이렇게 전투가 밀리면 우리가 원딜이 많았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이 온다온다 저기 또 오르르 온다니까? 뭐 파이트 궁 쓰면 답이 없어 아휴 이거 어떻게 하든냐 아이 저거 마위가 자꾸 피해요 내 궁을 아니 왜 그러는거야 도대체 아휴 진짜 아휴 죽지도 않아 아이고 아이고 룰루가 전멸 썼어요 코드라 킬 미스포츠님 주자 마함 주자 미스포츠님 마이가 잡으러 오네 마이가 그걸 잡으러 오네 펜타는 없다 우리방에 펜타는 없다 도망가 도망가 우리방은 코드라라고 지겠네요 가자라 도망가 니사스마 어떻게 잡아볼까 니사스마 어떻게 안되냐 니사스마 안죽네요 어르라 와 룰루 와 잡았대 잡긴 잡았다 니가 여기 보면 안되지 끝나네요 짜잔 펜타는 없어 니사스마 잡았어요 편안 세상 편안 아니 룰루 서폿에다가 말파이트면 이니체 너무 좋아 도와주고 우리 너무 허약해 바드힐은 풀피인데 왜 드느냐고요 왜 드시는거냐고 아 내가 먹었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먹으려고 한게 아니고 무빙하다가 먹어졌나봐요 제 딜이요 아 실화입니다 저는 그래요 와 미터기 드라이언 뭘 기대하신겁니까 저한테